지난 9일 SM엔터테인먼트의 야심착오도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소속 가수인 소녀시대, 차이니, FX, XOK, EXO-M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소녀시대는 참석 소속 가수들 중 최고 선배답게 럭셔리한 패션 코드를 선보여 성순미를 뽐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SM 소속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수들에게도 더욱 특별하고 즐거운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SM은 오는 8월 18일 SM타운 라이브 한국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SM 전시회 역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에서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